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처음에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반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베드로 베드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기록되고 있고 또 후반부에 보면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은 바울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을 한번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지경이 유대인만 알았던 베드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방응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이웃의 영역을 얼마나 넓혀가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들어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스대반의 순교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스대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대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7장에 스대반의 순교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동체 얼마나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위시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한 19절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개척 목사를 파송해서 그 개척 목사가 사마리아 땅에 이 캠퍼스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에 또 3천 명, 4천 명, 5천 명 만 명 정도 되면 사마리아 땅에 또 목사를 또 한 명 세워서 이제 땅끝까지 어느 영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1장 8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교는 이렇게,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선교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금의 메시지를 증가하기 위해서 또 개척교회를, 캠퍼스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런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 핍박, 번민, 고뇌, 고통,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어려움인데 내가 보기에는 환란인데 내가 보기에는 고통인데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늘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환란이 초대교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환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의 삶과 나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비추어서 늘 내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현장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에 오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뤘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든지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어떠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디 가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조직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후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토인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곳곳에서 만남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이웃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삶의 자리도 틀리고요 하는 일도 틀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틀립니다 늘 우리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인 줄로 믿고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역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전조의 영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거기에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 우리가 읽었던 몇 절 안 되는 본문이지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유대인에게만 초점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라든지 또 사마리아 땅에 임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세 속에서 예외적인 영역이지 주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사람들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한 영역입니다 그 무한한 영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이 작은 공간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포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영역이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커져가면 커져 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태에 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늘 내부적으로만 초점 맞춰 있어요 늘 유대인에게만 그것도 이거는 그래도 안 믿는 유대인이니까 뻗쳐나가는 관계이지만 늘 안에 있는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이것은 성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이 돼야 밖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범민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안으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자꾸 안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만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향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제안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래 이렇게 유지하라고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대한 비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이 집중을 더 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역이 넓어지면 사랑이 커집니다 영역이 넓어지면 능력이 커집니다 영역이 넓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한 심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인 초점을 하기 시작하면 해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했던 방식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왔던 습관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경험하지 않은 세계잖아요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위대성을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이지 않았다면 복음의 능력과 맛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 맛, 그 능력을 맛볼 때에 교회는 생명이 돋게 돼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섰을 때에 그때의 사랑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늘 복음 앞에 반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구부로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전할 유대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 저 헬라인에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전해봤는데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성경 말씀은 한절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헬라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나? 얘네들과 같이 밥 먹으려면 유대인들의 식사법대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 이 헬라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한례를 시켜야 되나? 개정을 시켜야 되나? 아, 고민되네 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거리들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한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리더십 입장에서는 고민이에요 얘네들 새가족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매주 지금 막 넘쳐나는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하는 것과 헬라식으로 돼 있는 것의 충돌입니다 복음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나타난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숫자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만 보고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하도 커서 그런지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성령 공동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찌 보면 지금 좀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백하는 공동체가 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뭐 드릴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전에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를 보낸단 말이에요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보낸 이유를 알려면 바나바가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겠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다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통용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찬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는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요셉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신이 어디예요? 구부로입니다 오늘 흩어져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부로와 고렌의 몇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고향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로 사람인 바나바가 가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특징이나 어떤 성품적인 특징 때문에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뭘 잘하냐면 뭘 잘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아휴 힘들겠어 정말 안 됐어 이런 위로 말고요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한글 성경에는요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위로와 권면 뭐 연결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권면하는 사람이 좀 위로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좀 권면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근데 이 헬라와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나바가 하는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면의 위로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의 명사형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그게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자 근데 그 성령께서 위로자라고 하는 게 아이고 힘들 때 오냐오냐 해준다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지금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깨져 있고 신앙적으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냥 감정을 이렇게 챙겨주는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권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가끔 힘들다 환란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에 그 환란의 종착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나로야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인지 멀어지는 관계인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관계인지 전혀 상관없는 관계인지 상관없이 응답을 구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하는 사람은 이 위로가 들어갈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된 계획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낙심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으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겠지만 바나바가 했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사울,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나바가 했던 위로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다해서 생명 걸고 이 예수 이단을 전부 체포하고 없애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색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이 사울을, 이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회심 이후예요 변화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 당신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만났는데 나 예수님 다메색 가다가 만났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다 두려워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가지고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함정 아닌가?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다 두려워했는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된 것도 믿지 않았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 아주 단정하고 믿어버려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사울이 제자가 돼? 그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믿었던 것이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나바 아무나 오냐오냐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증거를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메색 도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또 하나는 삶으로서 나타나는 은혜 받은 자의 증거를 살펴봤어요 과연 변했는가?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봤다는 것이죠 이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전의 사올이 아니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바나바 권면의 은사가 있는 바나바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올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올은 다서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나바가 지금 이 권명과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을까 말로 뭐 인터뷰 했을까요? 삶으로 본 거예요 여기 딱 가니까 뭘 느꼈겠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떡을 떼며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안디옥에도 똑같이 보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없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 안디옥에서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 은혜의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네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너희가 율법의 훈련을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나랑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예배 시작할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성령께서만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자신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 자신에서 최선을 줄 수 있는 고면의 내용인지 뭔지 아세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고 특히 당신들 이방인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끌어질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 내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거하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현상을 바라보고 아,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사도들은 전부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방인에게는 복음조차 증거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소에서 자라났고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플러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지 또 안 믿었다가 믿은 사람이잖아요 안 믿었다가 믿은 사람이 제일 세신자 관리를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나도 여기 있었는데 다 이해가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히려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말 속에서도 저런 말을 평소에 쓰지도 않는데 막 그런 언어들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세신자 오면 불편해해요 나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인갑다 알고 보면 똑같은데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소에 가서 찾아옵니다 열두 사도줄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응하고 있을 때 과연 훈련자를 받은 말씀의 정통한 바울을 한번 써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바나바는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바울이구나 바울 바울 되려옵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교회가 많이 부응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목회를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권면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폭발적인 능력 사역자가 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누가 된지 아십니까? 뒤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겠습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됨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믿음의 저변에는 바나바의 권면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은혜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에 바나바가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바나바가 찾아오려면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는 주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나에게 어긋나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들이 다시금 자리를 찾아가고 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그 바나바, 위로와 권면의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바나바로 부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나바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자로서 또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권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대화의 주된 내용이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어긋나 있었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샌드에고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친했던 친구 목사님께서 샌드에고에서 개척을 하게 되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개척했는 줄 알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그때 창립 예배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사, 또 건면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회를 하면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천불이 나면 맞불로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천불을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척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들이 참 좋았겠지만 정말 큰 의미 있는 큰 힘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불, 하늘 천의 불 천불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세 마디 하고 치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천불, 천불, 천보 이러고 내려가셨어요 귀에 참 기억이 나와요 저도 나중에 혹시 권면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에 바나바는 말로만 권면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로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잠재력 하나님 안에서의 잠재력을 바라보고 온전히 완벽하게 그것을 다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세워졌던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첫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13장 끝날 때쯤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또 사라집니다 이 바울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방인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잠재력,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잠재력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원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연결시켜주고 그 영혼이 열매맺고 정말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사도들도 사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얼마나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인가를 알았던 바나바만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간의 마음으로 반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이 그렇게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우리가 함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눈을 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으로 서로 그렇게 해왔고 그런 사람이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단점 넘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바나바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푸는 선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축복받은 바나바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붙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바나바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인 교회로서 성장하고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 선교사를 파성한 교회로 쓰임받고 안디옥 교회가 서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나가는 것을 바나바 한 사람의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전할 수 있는 자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나게 될 때에 폭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하오니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